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원블럭 생존하기 3일차 자 오늘은 얘들아 이거 뭐지? 원블럭 생존하기 미션이 뭔지 알아? 뭔데? 바로 엔더드래곤 잡는 거였잖아 벌써 까먹었어? 와우 엔더드래곤이다 오늘은 진짜 저번주는 좀 놀았다면 이번주는 열심히 일해보자 뭐야 뭔 소리야 이게? 앵무새다 앵무새가 나왔어? 와 앵무새 어떻게 고용하지? 내가 좀 네이버에 쳐볼게 앵무새 씨앗 씨앗으로? 우리 씨앗 좀 찾아보자 앵무새 어? 씨앗 찾았다 호박씨 어 다이아몬드 캣대 야 다이아몬드 캣어 나도 내놔 어 잠깐만 앵무새를 고용했는데 앵무새 그거 효과가 뭐야? 어깨 올라가 어 문 줘봐 문 문 열어봐 내가 이 앵무새를 좀 데리고 와야겠어 세 마리 다 데려가 그래 근데 어깨 어떻게 왜 달아? 한 마리는 내가 고용했는데? 그냥 우클릭하면 돼 안되는데? 앵무새는 안되나? 어 야 올라갔어 가까이 가니까 꿀 제가 네 마리가 됐어 괜찮아 같이 살면 좋지 어 리아야 인사해 우리 꼬꼬야 꼬꼬 어 안녕 꼬꼬야 꼬꼬랑 인사해 어 꼬꼬 머리 이쁜지 한번 도끼로 쓰담쓰담 좀 해볼게 아 주인님 앞에 있는 건 너무 못생긴 것 같아요 이게 어디서잉? 어 꼬꼬야 꼬꼬 날 때리면 어떡해 어? 여우다 여우 여우? 야 여우가 야 잠깐만 우리 템 가지고 도망치고 있어 죽여 아니 저거 물고기인가? 어 야 우리 다이아머드 우리 거 훔쳐갔어 야 여우 여우 잡아 하나 달아왔어 애들 애들 여우가 우리 아이템 갖고 도망가고 있다고 잡아 얘 아니야 얘 아니야 저쪽에 있는 거 다이아드 회수했어 다이아드 회수했어? 그래? 다행이네 여우 냅더 귀엽네 얘들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여맨아 너도 일하고 싶은 거야? 응 줘봐 나도 일하면 좀 해볼게 도와줄게 그래 이제 너 해 어 정리 여기 안에 내가 쓰던 것들 넣어놨어 정리 좀 부탁할게 나가서 힘들다 정리도 그래 야 여맨이 정리 하나도 안 했네 그냥 막 놨어 그냥 넣어놓고 나갔네 아니야 아니야 진짜 어지러운 것들은 냅뒀어 그냥 막 넣었어 그게 정리 안 한 거야 그런가? 어 업그레이든다 다이아몬드 도끼 만들어야지 다이아몬드 도끼를 만든다고? 어? 어? 아니야 오해야 오해 그치 코코 진짜 만든 거 아니지? 아니야 코코야 뭐 만들어도 된다고? 아 고마워 얘들아 이제 지옥 백돌이야 오 잠깐만 얘네 금 두관해야 되는데 아 잠깐만 오오오오오오 금 막 막 금무기 막 나오는데? 쟤네랑 거래할 수 있는거야? 이거 뭐야? 어 이거 뭐야 응 쟤네한테 금주면 아이템 어 이거 그거 네더 라이트 네더 라이트다 이거 잠깐만 가만히 있어 다이아 국갱이 다이아 국갱이가 필요해 아까 전에 누가 다이아 도끼만 만들지 않았더라면 아 아니야 아니야 여기 다이아원들 6개가 있어 다행이다 둘 다 있으면 좋지 근데 니가 열심히 캔건데 왜 니가 다이아 세트지? 아 야 이거 캐진다 캐진다 오오 어 옵시디언 옵시디언 옵시디언이다 이거 지옥 아 이게 다이아 국갱이 있어야 되네 어어어 맞네 누가 다이아몬드 도끼만 만들지 않았다면 누가 만든거야 어 댕댕이 손에 다이아몬드 도끼가 어? 이 녀석 나 사빈이었구나 어 누가 먹고 야 진짜 아파 그거 야 그게 진짜 세다 점프 때리면 이게 몇 데미지인지 알아? 와 진짜 많이 달아 말 조심하는게 좋을거야 신참 어 잠깐만 이거 네더랭 무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검색좀 해보겠습니다 네더랭트 4개 더 캐.. 아니 2개 더 캐야돼 아 오케이 한번 더 캐 볼까? 대장감하는데 뭐.. 오! 잠깐만! 내 떼지다! 아악! 얘들아! 나만 두고 가지마 얘들아! 야 저기 이 안에 요루루! 저 안에 요루루처럼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너 뭐가 있니? 와 순간 요루루 두 마리 나와서 깜짝 놀랐잖아 요루루가 갑자기 두 마리가 나오는거 있지 특별 출연으로 너네 방금 나왔던 요루루처럼 맞아서 죽고 싶니? 미안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도망가게 랩둘어! 안 돼! 도망가게 랩둘어! 안 돼! 도망가게 랩둘어! 위에 막아야겠네 얘들아 위에 좀 막혀있게 그니까 아까 터졌나봐 안 뜯어! 안 뜯어! 안 뜯어! 얘들아 저거 자 얘들아 블레이즈 잡아야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어떻게? 저거? 야 얘들아 큰일났어 블레이즈랑 우리 같이 살게 생겼어 원거리 무기가 없어서 이거 던지 댕댕이는 삼지창이 있잖아 맞다 이거 던지면 쭉 떨어지는데? 아 뜨거워 어떻게 우리? 미안하다 삼지창 너가 희생해야돼 잡아 못 맞췄어! 아니요! 못 맞췄어! 그거 하나를! 야 우리 어떡해 쟤랑 같이 살게 생겼어 아니야 쟤 떨어질걸 안 떨어져 쟤 날아다니는 애잖아 와! 요! 요루루루야! 왜 그래 어디 어디 야! 왜 자꾸 우르르해 홀 얘들아 이거 이게 뭐야? 그거 지옥에서 이제 타고 다니는 팩 같은 거야 아 이거 이거 안장 있으면 타고 다닐 수 있어? 응 진짜 귀엽겠다 안장 나중에 구해보고 타자 야야야 얘가 계속 쳐다봐 우리 감시한다 문 닫아 창피하다 야 요루루루 전혀서 꽤나 관심을 보이는 거 같은데 뭔소리야 저거는 김리아님이라고 울타리 닮았다 오! 오! 오 요루루다! 요루루 나 왜 이렇게 많아? 나 인기스타야? 오늘 요루루가 좀 많이 나오네 한번 죽여볼까? 뭐 나오나? 지훈아 들어가 지훈아 집에 가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무슨 상의예요 아니네 지훈이 되게 이쁜데 되게 착각하고 있나봐 너네 야 얘 비 맞으면 안 돼! 얘 비 맞으면 안 돼! 얘 비 맞으면 안 돼! 지훈아 들어가! 지훈아 지금 안 돼!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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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됐다 아니야 저거 머리카락 몇 가닥 안 남은 거 김리아라고 아니 내가 아는 지훈아 절대 요루루를 말하는 게 아니었어 요루야 오! 야! 야 이거 뭔데! 아아아아 근데 셋이서 동시에 데리니까 엄청 빨리 죽는다 무서울 게 없어 와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켜줘? 원래 동시에 켤 수 있는 거 알고? 이러면 네데라이트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나? 야 지훈이가 니가 많이 줬나봐 닝댕아 그래서 위협에서 이렇게 야 지훈이한테 왜 그래 지훈이 넌 되게 못파 지훈이 되게 지훈이 되게 야 지훈이 남자친구 있대 왜 왜 그래 지훈이 지훈이 되게 볼품없이 죽는다 지훈이 차여버렸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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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그래 너네 자 가자 자꾸 질척거려서 한 번 더 주겠어 아니야 지훈이는 그렇게 안생겼어 진짜 이뻐 실제로는 얘들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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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그치 빨리 이쁘다고 말해 지훈이가 옆으로 뒤에서 지금 와 되게 이쁘다 되게 이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막았어 아이 못생겨가지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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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이정도 옵시디언이면 우리 지옥 갈 수 있는거 아니야? 아냐 어 그런가? 어 잠깐만 어 어 어 옵시디언 봐봐 뽕뽕뽕뽕뽕뽕뽕뽕뽕 야기라 옵시디언 여기 봐봐 보자 몇 개 있어? 아 뭐야 옵시디언이 어디 몇개? 아 흑여석 흑여석 다섯개 있어 나 이거 누구한테 주면 돼? 흑여석? 나 나 여기 뒤에 어 용암 생겼다 어 지옥이 이거일거야 아마 얘들아 부시돌 부시돌 갖고 와봐 부시돌 하나만 있었는데 어 그치 그치 부시돌 하나만 있으면 돼 라이터 좀 하나 만들어줄래? 어 나 철이 어딨는지 몰라 아 잘못 꽂았어 애들아 칼 챙겨와 이제 가게 지옥 자 드디어 지옥 포탈을 열었습니다 근데 지옥에 갈거면 금 무기 하나 그 금 뭐시냐 그거 하나 만들고 가야되잖아 아 그게 뭘까? 거기에 사는 금 부족들이 금을 아끼고 있으면 떼거지를 몰려와서 때리거든 아 진짜? 응 정말 똑똑하다 그러면 몇명은 다녀와 난 캐고 있을게 그래서 금이 얼마 없어서 좀 몇명만 갔다 와야될거 같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자 어쨌든 얘들아 우리가 지옥 포탈을 열었어 드디어 엔더드래곤을 깰 수 있는 한단계 앞서 간거라고 그치? 댕댕아 너 먼저 들어가 봐 지옥으로 나가 나? 가서 소감을 말해줘 미호야 나와봐 미호야 나와봐 어디오지 으이히히히히히 우와 뭔데 야 둘이 퍼래 오 진짜네 어쨌든 여기서 블레이즈 가루를 구하고 엔더 진주를 구한 다음에 가면 되는건데 와 저기 봐 여로로가 두명이나 있어 뭐라 있니? 넌 갔다오면 죽을 줄 알아 난 지옥에서 사는게 맞는거 같아 어쨌든 여러분들 원블럭 생존기 다음화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출발 흥